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퍼토리를 좀 더 다양화하는 이제 그 쪽으로 나가기로 하고 그러고 반찬이 많이 싱거워지고 맛있다. 그치? 그래. 그럼 그렇게 잡으시오. 이거, 이거? 질 닦고 가자. 질 닦고 가야죠. 아이고, 질을 제대로 한번 닦고. 질, 질, 질 닦으세요, 질 닦으세요. 질 닦으세요. 질 닦으세요. 해, 시작.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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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と思いま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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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나 나무나무요 아비다울 악취 무명원 성취 숙명원 부수고 악취원에 시원을 가소 하나마다 저물고든 사십팔호 앞에 시원을 가소 영원에 간불로 사십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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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팔홀 사십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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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n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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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스탄 열리시고 옥두산 열리시고 남의 룩버튼 가지는 금호보살 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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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룩버튼 가지는 금호보살 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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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천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서 살짝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하시니까 이 악부에서 우리가 그것대로 잠깐 여기서 바꿔주셔. 수호보살 열리시고 수호보살 열리 수호보살 수호보살 그렇지? 보살 보살 화을 열리시고 열리시고 그렇지? 부계로 뻗은 가지는 화가 보살 열렸네 이 노래가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는 악보도 좋지만 좀 이쁜 것은 고쳐서 몇 군데는 그렇게 고치더라고 그때그때 시작 서예로 시작 서예로 빠진 가진 수호보살 열리시고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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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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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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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함이 나무안 잘한다 할렐네 잘 나왔다 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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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옷 싫어 잘한다 어디를 갈 거나 신산곰소를 어디를 가 잘한다 하이 잘한다 하이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야 잿늙은 이 말들으면 저숨길이 몰랐은 뒤 모날 보니 앞동산이 저숨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에헤에 differ 사천갑자 동방사군 사천갑자 살았는디 오네날은 백년도 못살아 잘한다 에헤에헤 이야 에헤에헤에헤 에냐 놀러가자 쉬어가자 함번감가면 못오던기 열심히 10분! 잘한다. 10분, 하이!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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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이로구나! 하정이로구나! 세왕상은 가시자고 하정을 하네 애들 집도 다 버리고 그렇지! 동네방네 마지막 인사 세왕상 카시자도 하적을 거네 하적이야 하적이로 온다 세왕상 카시자도 하적을 거네 천자식도 다 버리고 일가친 척 다 버리고 세왕상 카시자도 하적을 거네 하적이야 그렇지! 하적이로 온구나 세왕상 카시자도 잘한다 하적을 거네 제왕 하적을 거네 제왕 하적을 거네 제왕 여기 잡기가 어렵지 하적을 거네 하적일 하적을 거네 하적을 거네 하적을 거네 다시 만나보자 서라 나무한 비타불 나무한 비타불 겁성원융부인상 나무한 비타불 해로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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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헐레적 나무한 비타불 무명무상 전일체 나무한 비타불 그 다음에 이제 천군야가 있는데 천군야를 주지 않았어요? 천군야를 안갖고 왔어요? 가사 얘기를 하시지 노래만 조금만 배워요 그러고 가서 드릴게 그냥 가사 당시에 드릴거니까 나무한 비타불 아하에에에에로 아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여 전구원이야 전구원이야 악취 무병허 쉬여를 가고 악취 무병허 쉬여를 가고 소홍니 송정허 쉬어가세 소홍니 송정허 쉬어가세 그러니까 악취 무병허 쉬여를 가고 악취 무병허 쉬여를 가고 악취 무병허 쉬여를 가고 시여를 가고 소홍니 송정허 쉬어가세 소홍니 송정허 쉬어가세 소홍니 송정허 쉬어 소홍니 송정허 쉬어 소홍니 송정허 쉬어 전구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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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깊은 물에 깊은 물에 깊은 물에 깊은 물에 이렇게도 했더만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마하니 공동에 다리 공덕에 마하니 공덕에 다리 청청 마하니 공덕에 다리 청청 그렇지 우선 그 두 손절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사만 바꾸니까 그렇게 하면서 별바 다 한 번만 더 문천히 예 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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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전구원이야 전구뉴야 전구원이야 전구원이야 악취 무명은 시여를 가고 악취 무명은 시여를 가고 악을 잘 잡아야 돼 악취 무명은 시여를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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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 성정을 시여가세 고운이 송정을 시원하세 아하에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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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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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다리를 놓아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마하님 공덕에 다리 청청 마하님 공덕에 다리 청청 마하님 공덕에 다리 청청 아하에헤여 아예여 전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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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수업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사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네 가사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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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